이맥이 쓴 태백일사 사만관경분기에는 노자의 혈통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서쪽으로 권문을 지나 내몽골을 경유하여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아유타에 이르러 그곳 백성을 교화하였다. 환단고에 나오는 노자의 성이 이씨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사마천이 쓴 사기열전에 노자한비열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자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노자는 초나라 고현 여향 고기리 사람인데 성은 이씨이고 이름은 귀자 이를 썼고 주나라에 수장실에 사관을 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나라 고현은 지금의 지명이 어디냐 하면 한암성 주구시 노구편인데 지금의 중국 사람들도 그 노구편이 노자의 고향이고 이시성의 발원지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태천궁, 노군대, 노자기념탑 등이 있어가지고 노자와 관련된 유적이 있습니다. 환단고기 삼한관경본기 번안세가 하를 보면 공자가 518년에 주나라의 서울인 낙양에 가서 노자에게 예를 물었다 하였고 노자의 성이 이씨이고 그리고 이름이 귀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노자의 아버지의 성은 한시이고 그리고 이름을 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선조는 풍인이라고 하였는데 이 풍인이라는 것은 동의구족 중에 하나인 풍이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노자는 성을 이시로 썼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노자는 그 뒤에 함곡관을 지나서 서쪽으로 가서 사람들을 교화하였다고 하는데 자신의 혈통이 중국 민족이 아니라 동의족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시성으로 바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라는 글자를 파자하면 나무목자와 아들자자로 나뉘어지는데요. 나무목은 오행에서 동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는 글자 속에는 동방의 아들이다. 그래서 노자는 나는 동방의 아들이다. 이런 신원을 밝히기 위해서 이라는 성으로 바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